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안고등학교 수학동아리 매스컴 3주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여러가지 수학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동아리입니다. 지난해인 2022년에만 해도 교내에서는 하이데이 행사나 수학체험 등을 운영하였고 교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작년에만 5개 정도의 수학체험전 및 수학축전 행사에 참여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은 올해도 지속되어 지금 이렇게 2023년 수학 및 기초과학체험전 행사에도 참여하였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정팔포츠하는 4차원 초입방체를 3차원에 투사한 것을 본떠서 만든 정팔포츠 틸란드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어볼건데요. 이 활동은 3,4학년에서 학습하는 평면도형의 여러가지 사각형의 정사각형과 5학년 2학기 직립면출 관련해서 학습하는 정립면출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차원이라는 위지의 차원에서의 도형을 살펴보므로써 수학을 한층 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팔포츠 틸란드시아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러 가실까요? 정팔포츠 틸란드시아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8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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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